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난번 우리 그 대열비구문의 부정문 만들 때 좀 조심해야 될 것들 기억나시죠? 예, 복습하셨을 테니까 곧장 문제풀이로 돌아가겠습니다. If you want to see me again, 구도 좋아요. 1번부터 보시죠. 우리 집 주변에 우체국이 없대요. 예, 일단은 대열비구문을 우리가 부정을 할 겁니다. 예, 없다. 음, 자 우체국 잘 봤더니 포스트오피스 단수로 나왔어요. 그죠? 오피스에 s 없어요. 그러면 일단 there is, 그 다음에 not. 부정문 not 넣으면 우리가 유두의 명사에 따라서 넣어줘야 될 것들이 있었죠?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어떤 그 건물, 장소는 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산 단수 앞에 어 넣고 내 집 주변에 전치사도 하나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my house 앞에 near 이런 거 넣으시면 되겠네요. 우리 집 근처에는 포스트오피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 고민하기 싫다 그러면 방법이 하나 또 있었죠? 어떻게 가도 되죠? 네, there is no 포스트오피스 near my house 해도 괜찮겠네요. 그죠? 노 를 쓰면 어, 애니 그런 거 고문하지 않습니다. 예, 간편한 방법으로 하나 더 추가해 봤어요. 자, 2번. 냉장고에 우유가 없어요. 예, 우유 액체는 셀 수 없죠. 그래서 단수형밖에 없으니까 there is not.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any milk. 그죠? 예, not을 쓸 경우에는 이런 걸 챙겨줘야 돼요. 물론 no 를 쓰면 다 해방이 되지만 그래도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not을 써서도 계속 만들어 볼게요. there is not any milk in the fridge 해도 되고 there is no milk in the fridge 해도 되고 예, 2번. 두 번째는 더 쉬운 방법이었죠. 3번. 이번에는 학생이 많이 없대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될까 한번 볼게요. there are 부성문이죠. there are not many students in this class. 요거는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일단 많지 않파라고 해서 many, much가 들어갈 때는 not을 활용한 부성문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죠? there are not many students in the class. 요 문장 하나만 보셨으면 돼요. 일단 students, 사람은 언제나 쓸 수 있고 복수, 가산복수는 many가 꾸며준다. 그리고 그 앞에 비동사도 그렇게 해서 다 연결되는, 영향을 받는 거죠. students 하나 때문에 비동사도 결정되고 many, much 중에 many가 선택된 거예요. 넘어갈게요. 낭비할 시간이 없어. 여기에 이제 to waste가 앞에 time을 꾸며주겠죠. 낭비할 시간. 자, 그러면 시간이 없다. 일단은 부정문이니까 there's not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간은 불가산 명사니까 불가산 명사 앞에 any 쓰고 time 해주셔야 돼요. there's not any time to waste. 이게 이제 하나의 가능한 문장이었고 이제 not 하고 any 이거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쓰고자 한다면 요거 묶어서 there's no time to waste 해도 똑같습니다. there's no time to waste. 5번, 이 지역에는 고층 건물이 없대요. 일단은 요게 그거네요. in this neighborhood, 이 지역에는 음, 요 단어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skyscraper, 예, s는 복수를 표시하려고 붙은 거예요. 이게 바로 tall building. 높은 건물, 예, 고층 건물. 이렇게 적어도 돼요. 예, skyscraper's 복수 표시 여기다가 해주시면 똑같아져요. 예, 고층 건물이 없대요. 자, 그러면 없다라고 했으니까 부정문을 만들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 skyscraper's 복수명사가 나왔다는 걸 유념하고 비동사 are, not, 그리고 가산복수 앞에는 any 이렇게 나와서 일단 not을 활용한 부정문이 하나 나왔는데 이것 역시 여러분이 조금 더 함께 짧게 가고 싶다면 어떻게 가도 되죠? there is no 뒤에 고장, skyscraper's라고 가도 예문 하나가 더 간결하게 나오겠죠. 그죠? 아유, there is가 아니죠. I'm sorry. 왜 갑자기 이렇게 했을까요? there are no skyscraper's in this neighborhood 뒤에는 똑같습니다. no를 쓰면 any 같은 건 필요가 없고 명사를 곧장 붙일 수 있죠. 자, 6번으로 가보시죠. 2층에는 여자 화장실이 없어요. 2층에는 할 때 우리 천지사 온 적는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on the second floor, 2층에는 여자 화장실이 없답니다. ladies' rooms, rooms 복수명사가 나왔다는 거 보시고 일단 비동사 선택은 there are, not, 그리고 가산복수 앞에는 any죠. not any ladies' rooms 그런데 이것 역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가고자 한다면 there are no ladies' rooms on the second floor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자, 7번으로 갈게요. 부엌에 토스터가 없지만 전자레인지는 있어. 예, 부엌에 포스터가 없대요. 자, there is 일단은 not 한번 써볼게요. 포스터, 여러분 포스트기 셀 수 있죠?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니까 not을 선택하면 이거를 넣어주셔야 돼요. there is not a toaster in the kitchen but 전자레인지는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긍정분 들어가죠. there is 어는 여기 나왔네요. a microwave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합쳐서 뭘로 바꿔도 되죠? there is no toaster in the kitchen 너로 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8번 사무실에 휴지통이 없대요. in the office. 사무실에 휴지통. 어휴, cans. 그죠? trash cans. 안 보이나요? 이게 또 너무 두꺼워서. 음. 자, 밑줄만 글께요. 예, 이거 복수 표시죠? 그래서 there are not 옛낫을 썼을 때 복수명사 앞에는 any there are not any trash cans in the office. 이렇게 해도 됐던 걸 이거를 그냥 no로 한꺼번에 묶어도 된다. 그러면 there are no trash cans in the office. 그렇게 한 문장이 더 가능하겠죠. 자, 9번 두 집 사이에 between the houses 그 집들 사이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대요. 예, 이번에는 공간 여러분 여기 S 안 붙었죠? 단순히니까 there is 부정문 만들고 충분하지 않아요. enough. 예, there is not enough space between the houses 정답이죠? enough가 있을 경우 not만 가능합니다. no는 쓸 수가 없었죠. 오케이. 10번 in Seoul 서울에는 아파트가 아파트가 충분하지 않대요. apartments 복수명사가 나왔으니까 there are not 이번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enough apartments in Seoul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죠? 예, enough가 있으면 낭만 가능하다. 또 한 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 영작 문제로 넘어가죠. 내 필통에 지우개가 없어요. 자, 이번에는 진짜 영작이에요. 이번에는 여러분 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같이 보실게요. 원옷이 없습니다. there is 일단은 not 한 번 써보죠. not not 그리고 지우개 셀 수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어 쓰려고 했는데 언 왜 그러냐면 er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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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음 앞에는 관사 언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예, 필통에 in the pencil case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필통에 지우개가 없습니다. 이렇게 쓰셨나요? 한 문장 더 가능하다면 not 하고 on 예, 그냥 합쳐서 there is no erasure in the pencil case 음 내 필통이라고 했으니까 더 대신에 in my pencil case 라고 하셔도 되겠네요. 자, 이 번호로 가죠. 그 카페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대요. 어, 사람들 예, 일단 사람들 여러 명이 나왔으니까 there are 그리고 부정은 not 그리고 many people 그 카페에는 in the 카페 그렇죠? 예, 여러분 many가 있을 때는 no는 사용할 수 없어요. 한 문장만 가능했죠. 3번 화장실에 수건이 하나도 없네 예, 수건이 하나도 없대요. 많은 힌트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there 뒤에 하나 단순히 다 비동사 is 부정문 만들고 예, 어 들어가겠네요. 그죠? 예, 수건은 셀 수 있습니다. tower in the bathroom 화장실에 수건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해서 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 더 쉽게 가고 싶으면 there's no tower in the bathroom 이라고 해도 되죠. 자, 4번 이 병에는 물이 없대요. 자, 물 셀 수 없어요. 언제나 단수 단수 취급 그래서 is not 불가산 앞에는 any water there's not any water in 이 병이죠. this water 끝 예, there's not any water 이거를 조금 더 줄이면 there's no water 예, 편안한 방법 no 쓸 수 있는 상황이었죠. 5번 종이가 없대요. 종이도 저랑 공부하셨죠.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ny 쓰고 paper 하시면 돼요. 페이퍼 셀 수 없어요. there's not any paper in this printer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not 하고 any를 묶어서 there's no paper in this printer 해도 괜찮죠. 6번 그것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대요. 자 정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information 라는 단어를 쓸 건데 영어에서 information 셀 수 없는 명사랍니다. 여러분 이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우리 앞에 몇 강이죠? 5강인가 6강에서 했을 거예요. 그거 좀 복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보신 분들 자 그러면 information이 불가산명사라는 걸 제가 지금 알려드렸으니까 불가산명사는 셀 수 없어서 단수치급 비동사 is 가 선택됐고요. 구정문 만들고 많은 에 해당하는 단어도 much 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there's not much information 그것에 관한 정보 했으니까 about it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네요. 그죠? there's not much information about it 끝. much 많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그때는 부정문은 not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넘어가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공원에는 나무가 많지 않아 네. 이번에도 또 많지 않다 에요. 근데 여러분 나무는 셀 수가 있죠. 그래서 셀 수 있는 게 많을 때는 당연히 복수가 나올 거예요. 비동사 are 선택하고 부정문 만들고 셀 수 있는 게 많다라고 할 때는 many 그리고 뒤에 많으니까 복수 표시 해주고 그리고 그 공원에는 in the park 끝났네요. 그죠? 예. 많지 않아 난만 가능 음 8번 이 방에는 시계가 없네 시계 셀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예. 일단 하나로 가보죠. 하나로 there is not 셀 수 있으니까 어 쓰고 그 다음에 어 죄송해요. 시계 벽걸 시계는 우리가 어 클락이라고 하죠. 클락 watch는 손목 시계에요. 클락 벽걸 시계 아니면 알람 클락도 알람 시계도 클락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단어를 선택하셔야 되죠. there is not a clock 이 방에 in this room 끝 예. 자 there is not a 예. 요거는 not a 한꺼번에 묶어서 뭘로 there is no clock in this room 해도 되겠네요. 그죠? 9번. 여기에는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않대요. 주차공간 여러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한 두개 정도 알아볼까요? parking 공간 space 그 다음에 또 parking 주차장이라고 할 때는 parking lot 이런 단어도 써요. 그런데 어떤 걸 쓰던지 간에 주차공간 주차장은 다 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셀 수 있는 것이 충분할 때는 아마 그 개수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수명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힌트 많이 드렸죠? 예. 시작은 복수명사니까 there are 비동사 선택하시고 부정문 만들고 enough enough parking spaces 여기에 here 끝. 그죠? there are not enough parking spaces here. not enough 가 있으니까 not만 가능해요. no는 안 돼요. 예. 네. 2번으로 갈게요. 남은 티켓이 많지 않아. 예. 티켓은 일단은 여러분 한 장 두 장 셀 수 있죠. 그래서 셀 수 있으니까 그것이 많을 테요. 셀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복수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there are 그 다음에 not 부정문 만들고 셀 수 있는 명사가 많을 때는 many 그리고 tickets 복수까지 하시고 남은 티켓이 많지 않아요 라고 할 때는 끝에다가 남겨진 이 단어만 넣으시면 돼요. left 남겨진 티켓이 많지 않습니다. there are not many tickets left 끝 예. 많지 않다 not만 가능하다 여기까지 우리 이번에 조금 영장 문제도 많았어요. 그래서 강의 내용이 길었는데 아마 여러분이 여기저기 틀린 것들 궁금한 것도 많을 텐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아마 그 명사가 셀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서 고민을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을 거예요. 영어로 공부하실 때는 명사의 가산불가산이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문법적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예외적인 경우가 많아서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데 그래도 자꾸만 자꾸만 내가 그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고 구분을 하려는 노력을 해 주셔야 조금씩 조금씩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산불가산명사 제가 강의했던 것도 한 번쯤 다시 봐 주시고요. 꾸준히 정복해 갑시다. 조만간 또 뵐게요. 다음 시간에는 대비 고문 의문문 들어갈게요. 금방 또 봐요. 빠이 우리 가산불에서